오늘 어떠셨어요? 일단은 지금 내 구상은 투수는 만경이고 그 다음 포수는 성주씨가 봐주세요 그 다음에 포수는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세카는 김동성 삼누수는 수근이가 봐주세요 그 다음 유격수 송종국 유격수가 아주 중요한 장인 줄 아시죠? 네 알죠 레프터에 서두원 센터 구로 라이트 1단 재미냐니까 일단 라인업은 대충 이렇게 정했으니까 가서 훈련하는 거 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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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짜증게 해가지고 맞출 테니까 네 수정씨하고 봉선씨하고 항상 타격 훈련을 해주세요 결정적일 때 대타를 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연하기때문에 함부로 못 던져요 내가 말 쓰는 작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못 던져요 양주혁 감독님의 지도안에 오늘 저희가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고요 자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불멸의 국가대표 화이팅 한다 이Ass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.